배우 조인성이 미국 드라마피버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드라마피버 어워즈는 미국의 한류 컨텐츠 스트리밍 사이트인 드라마피버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인데요. 조인성은 지난해 방송된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로 뉴욕에서 개최된 제3회 드라마피버 어워즈에서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도 있습니다. 이 중 최우수 연기상, 베스트 키스신상, 시청자 최고 인기상 등을 수상했는데요. 이에 조인성은 드라마피버 시청자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린다며 시상식에서 3관왕을 해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